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지금 잉글리시베에서 하는 폴라베어 스윰이라는 걸 하러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여기 벤쿠버에서 매 새해에 다 같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 가지고 그래서 저희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가는 길입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되게 조금 긴장도 되고 어쨌든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자전거 진짜 잘 해놓고 걸어가는 길인데 날씨가 진짜 좋아요 엄청 추울 줄 알고 레이어 몇 개씩 껴을 것 같은데 지금 자전거 타고 오는 동안에 막 땀나고 아 그래서 일단 준비운동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벤쿠버에서 새해 1월 1일이면 다들 여기 잉글리시베에 와서 폴라베어 스윰이라고 하는 다 같이 물에 뛰어드는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안 했어가지고 이번에 3년차에 다들 엄청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너무 재미있는 코스튬 입은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다들 엄청 준비를 하고 왔네요 엘비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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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5분 전이 되면 종이 울린대요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워밍업도 충분히 하고 아 추워! 아 추워! 아 추워! 아 추워! 아 추워! 아 저는 다리까지 밖에 안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추워요 근데 그래도 기분 좋은 춤이네요 아 추워! 이제 다 끝내고 참가한 기념 대지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 추워! 아 추워! 아 내 꿈에 지났었어? 아 네요요요요요요요요 아 오게 보! 아 너무 고마워! 아 듀엄! 아 띄엄! 참가 배치 받았어. Write protocol! 예! 그리고 제 선물이 계시더라구요! 제 선물이의 첫 번째는 저는 이 날의 second 나라예요! 아 너무 고마워!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